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장미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미만 그리려고 했는데 요즘 물방울 그리기를 하는 중이라서 물방울이 있는 장미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뭘 그려도 물방울을 그리게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바로 물감부터 올려서 그리려고 하다가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연필 스케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사실 아크릴나 유아는 따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위치를 대충 정해서 바로 색을 올리면서 색칠이 스케치가 되는 방법으로 그림을 진행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그런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숙달이 되면 이런 방법도 괜찮으니까 다음에는 스케치 없이 그리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잎을 초벌칠합니다 완성했을 때 색보다 2단계 정도 어둡게 초벌칠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단계 색을 올리는 것보다 그림의 깊이를 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색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번 덧칠을 하면서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두껍게 덧칠해서 그리지 않고 얇게 펴바르겠습니다 붙자국을 남기면서 두껍게 덧칠하는 임파스터 기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아크릴 같은 경우는 빨리 마르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이 두껍게 바르는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따라하기 쉽게 물감을 펴바르는 기법으로 그리겠습니다 아크릴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얇게 바를 경우 투명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칠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얇게 바를 때는 여러번 더 칠을 해야 원하는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초벌할 때는 붙자국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자유롭게 과감하게 마구 칠해줍니다 장미 한 송이라서 색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색은 입 부분은 레드, 버밀리언, 번트험버, 화이트, 블랙 이렇게 사용했고 나뭇잎하고 가지를 색칠하는 데는 색그린, 비리디안, 퍼먼트 옐로우를 사용했습니다 꽃잎에는 빨간색, 주황색, 어두운 갈색, 흰색, 검정색 나뭇잎과 가지에는 초록색, 녹색, 밝은 똥색, 밝은 황토색을 사용했습니다 빨간 장미라고 해서 레드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정말 새 빨간 장미가 되어서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노란색과 주황색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같은 빨간 장미라고 해도 색감이 풍성하고 깊이 있는 빨간 장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깊이 있는 그림이 뭐냐고 물으면 저도 평소 자주 쓰는 데에 비해서 바로 대답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두 가지를 주로 말하는데 우선 한 가지는 말뜻 그대로 그림의 입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의 깊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단일색으로 흰색과 검정색만 사용해서 단계를 조절해서 그림을 완성하면 색감이 단순하고 플라스틱 같은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모노드라마도 아닌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볼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것처럼 빨간 장미에서 빨간색이 줄을 이루지만 다양한 색감을 혼색하고 배치해서 주인공인 빨간색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깊이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미꽃잎의 결을 따라 붙어치를 넣습니다 빛이 위쪽에서 오니까 장미의 안쪽을 밝게 색칠합니다 잎의 두께를 아주 얇게 그려줍니다 잎끝에 갈라진 부분을 붙어치러 그려줍니다 꽃 안쪽을 좀 더 밝게 색칠할 겁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우선 다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안쪽을 강조해서 장미의 바깥 부분과 구분지어줍니다 꽃받침 쪽을 어둡게 칠합니다 너무 밝네요 어둡게 한 번 더 칠합니다 어두운 초록색을 만들어서 나뭇잎을 초벌칠합니다 가지도 그려주고 가지가 많을 때 가지를 여러 개 그릴 때 가지가지 한다고 하죠 밝은 색으로 앞쪽의 잎을 강하게 해서 입체감을 줍니다 조금 세게 됐습니다 그리면서 부드럽게 정리하겠습니다 아크릴은 두껍게 칠하지 않고 얇게 칠할 경우에 완전히 말하지 않았을 때 덧칠을 하면 초벌칠한 색이 벗겨져서 바탕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얇게 칠할 때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해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마르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아 이제는 말랐겠지 하고 칠하니까 색이 뒤집어지고 또 좀 있다가 이젠 말랐겠지 하고 또 칠하고 그래서 또 뒤집어지고 덧칠을 많이 하니까 색이 벗겨진 부분은 계속 패이고 주변 색은 두꺼워져서 굴곡이 생겨서 결국 나이프로 긁어내야 되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질 급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두껍게 임파스터 기법으로 칠할 때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경우는 물을 최소한으로 썩고 물값만 가지고 두껍게 발라 올리면 편하게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껍게 바르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얇게 바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초벌 칠을 하고 나서는 잎의 결을 살려서 묘사하면서 색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초벌 다음에 중간 묘사를 올릴 때 중벌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색칠할 때는 말벌이 되니까 쏘이면 따갑잖아요 붓에 묻힌 색이 남아 있을 때 비슷한 색이 필요한 다른 부위에도 살짝씩 칠해줍니다 물감도 아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색감에 조화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미처럼 단일색일 경우는 효과가 많지 않지만 풍경이나 인물을 그릴 때 한쪽에 칠한 색을 다른 쪽에도 발라주면 떨어진 공간 속에 같은 색이 존재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색의 조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채색할 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감을 썩는 시간 동안 붓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촬영 기술이나 편집 실력이 널며 물감을 썩는 영상도 함께 찍어서 혼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기술이나 편집은 핑계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한 화면에 다 넣으면 간단한데 사실은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잎 끝에 갈라진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진 방향으로 붙어 칠을 넣습니다 꽃 안쪽을 조금 밝게 색칠하겠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밝기와 색으로 구분 지어주는 겁니다 잎의 결을 살립니다 초벌 이후부터는 막 칠하면 안되고 꽃잎의 결을 따라서 칠하고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서 칠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잎이 3개가 겹쳐 있어서 꼬여 있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여러분은 장미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좋아하는게 장미입니다 예전에는 꽃을 정말 싫어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꽃을 키우는 농민 분들이나 꽃집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꽃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뭐 들판에 피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꽃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먹지도 못하고 사용할 때도 딱히 없는 꽃을 주고받는 자체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는 건 좀 덜하긴 합니다 잠깐의 쪽팔림만 극복하면 꽃을 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꽃을 받는 걸 특히 싫어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아무짝에도 쓸 때도 없고 놔둘 때도 없고 꽃 그리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결국 시들어 버리면 버려야 되니까 주변에서 알려줘서 말리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말려도 봤는데 잎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선물을 줄거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꽃이 좀 좋아지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차다도 안 볼 드레핑 꽃 같은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꽃향기란 것도 가끔 맡아보곤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꽃을 받는 거는 어색합니다 꽃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야 생긴 거라서 꽃 그림도 거의 그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대학 입시할 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그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시할 때는 국화를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미를 정말 오랜만에 그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좋아하는 꽃이다 보니까 장미를 골랐습니다 진짜 나이가 든 건지 장미가 예뻐 보입니다 앞으로 장미 그림도 조금씩 그려봐야겠습니다 가지도 그려줍니다 빛을 받는 부분을 밝게 해서 가지의 둥금면을 표현합니다 나뭇잎을 그립니다 비리대한 그러니까 녹색을 사용했고 초록색에다가 흰색과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이파리의 변색된 부분을 표현합니다 밝은 색을 올리면서 꽃잎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잎의 결도 살려주고 좀 더 세부 묘사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꽃잎의 끝부분을 밝게 올려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잎과 잎 사이의 공간감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칠한 부분을 붓터치로 정리를 하면서 그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꽃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물방울을 그립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물방울의 외곽 라인을 그려줍니다 물방울 아래쪽 라인을 안으로 살짝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방울 안쪽에 꽃잎보다 조금 밝은 색을 칠합니다 흰색으로 반짝이를 찍으면 물방울이 완성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물방울이라서 색을 조금 더 밝게 해야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물방울들은 붓에 묻은 흰색이 아까우니까 반짝이를 먼저 찍어서 그리겠습니다 물방울 그리는 것을 보시다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입 끝을 강조합니다 꽃잎 안쪽에 있는 물방울 그립니다 멀리 있을수록 대충 그려줍니다 앞에 있는 것만큼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근감도 표현해야 되니까 몇 개만 약간 크고 세밀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덜 선명하게 그려서 앞쪽에 물방울과 공간감을 주겠습니다 안쪽 꽃잎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평붓으로 붓터치를 넣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물방울을 계속 그립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방울의 크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모양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이파리 끝에 글린 물방울도 그립니다 계속 계속 그립니다 계속 계속 그립니다 많이 많이 그립니다 와 재밌다 다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면 지겨울 건데 물방울은 나름 괜찮습니다 환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는 물방울은 흐릿하게 그립니다 짙은 갈색과 주황색을 섞어서 물방울의 테두리를 그립니다 강약과 굵기 변화를 줘서 다양하게 그립니다 단순하지 않게 연하게도 하고 조금 더 진하게도 해주고 얇은 테두리 두꺼운 테두리 요렇게 다양하게 그려줍니다 어두운 색을 만든 김에 꽃잎 바깥쪽도 정리하겠습니다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작은 물방울들에 깨알같은 반짝이를 그려줍니다 그림을 크게 그릴 경우는 붓으로 하면 됩니다 꽃잎보다 조금 많이 밝은 색을 만들어서 반짝이가 약한 물방울도 그립니다 연한 갈색으로 전체 물방울의 테두리와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노가다처럼 보여도 직접 그려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물방울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면서 생겨나는 느낌에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변태아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는 건너뛰입니다 빼먹고 대충 그릴 때가 더 기분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정리 하나하나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정리를 합니다 앞쪽에 있는 건 좀 더 신경써서 정리합니다 공간감을 위해서 물방울을 편애하면서 그립니다 공기연금법이죠 물방울이 너무 많아서 지겨우신가요? 이제 다 돼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치과에서 자주 듣는 소리죠 밝은 색으로 은은한 반짝이를 넣습니다 이제 진짜 다 돼갑니다 그림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끈기 있게 그려냈을 때 성취감을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그려나가는 겁니다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그려나갑니다 물방울이 점점 살아나죠 올리는 영상마다 격려와 칭찬 댓글을 달아주시는 시청자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장미 그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열심히 읽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미 그리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체드로잉 토르소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